으 으 안녕하십니까 박민수 전문가입니다 자 신성 델타테크 오늘도 진폭이 좀 나왔죠 고점이 14만원 밑에가 12만원 자 위아래로 한 2만원 정도 움직이는데 제가 이거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 앞으로 등락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오늘도 보시면은 자 이게 이제 분차트 인데요 급락 했다가 반등 나오고 자 낙폭의 중간 정도 회복을 했습니다 자 앞으로도 계속 이런 모양이 형성이 될 겁니다 장중에 변동성을 키우면서 자 개미를 계속 터는 작업이 시작이 될 거에요 여러분의 대응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나는 종목이에요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들은 대응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존의 매물대가 없어졌잖아요 이거 여러분 어떻게 판단하셔서 매도하실 겁니까 세력들이 어떻게 파는지 얼마나 파는지 물론 박민수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인을 잡아내는 방법 오늘 그거 영상에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릴 거구요 잘못 대응하면 여러분이 기껏 들고 있다가 판단에 뭐 따불라고 따따불라고 이런 경우 많죠 그만큼 역사적 신고가 나는 종목이 대응이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공시 같은 게 잘 나와요 일단은 뭐 급등주기 때문에 뭐 투자 경고 매매 거래 정지 소규모 합병 얘기는 이거는 제가 보기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작은 회사구요 자회사 중에 하나를 합병한다는 얘기인데 시너지라든지 뭐 성장정력 확보하겠다 효율성 증대하겠다 이런 얘기구요 전자부품 해료기 펌 제조부입니다 소규모 합병은 별 양해 없을 것 같은데 투자 경고 종목 지정 매매 거래 정지 이거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급등주들이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자 일단 단기 과열 그 다음에 투자 주의 투자 경고 위험 이런 거 지정되면은 30분 단위로 거래가 되거나 아니면 신용을 쓰지 못하거나 아예 거래를 못하게 됩니다 거래가 정지 돼서 이거 개인들만 신경 씁니다 그러면 개인 투자자 세력들은 이거 신경 전혀 안 씁니다 오히려 좋아해요 왜? 개인들의 참여가 저조해지니까 급등주잖아요 세력들 개미 붙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당연히 좋아할 수밖에 없죠 이거야 여러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추세 전혀 지장 없습니다 두번째 일과성인 재료 뿐 이에요 세번째 중립적입니다 신경 쓸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추세 안 바뀌고요 일과성이고 중립적입니다 이런 거 지정됐다고 자 내동매매 안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 신성 델타테크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역사 신고가 종목인데 타점 관련한 문의가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첫번째 신성 델타테크에 대해서 알아보고 4가지 정도 단계입니다 두번째 이슈 세번째 차트 대형 전략이죠 네번째 리포트를 두 개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주식하실 때 가장 어려운 게 종목 찾는 거 타점 잡는 거잖아요 신성 델타테크 같은 제2의 신성 같은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한두 개도 아니고요 리포트가 두 개입니다 여러분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나중에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먼저 홈페이지 보시면은 가전제품 부품이라든지 배터리 부품 그리고 이제 lns 벤처 캐피탈 요게 이제 작년에 핫했던 이슈죠 여기서 lk-99 상원 초전도체라고 주장하는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헌텀 에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분 관계 때문에 초전도체를 묶였는데 초전도체에게 잠깐 해보면은요 마이너스 273도라는 극조원에서 초전도 현상이 벌어져요 전기 저항이 사라지고요 열도 없어집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자기장을 밀어내는 특징이 생겨요 이게 20도 정도 가능해진다 상원 초전도체 꿈의 물질이죠 첫번째 핵융합이 가능해집니다 인공태양 두번째 양자컴퓨터 이거 두 개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자기 부상열차 네번째 전력 인프라는 완전히 바뀐다는 얘기죠 이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바뀐다는 얘기인데 자 간단히 설명드리면 여기 ai가 있고 이 초전도체가 있으면은 ai는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바뀐다고 치면 초전도체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두개 다 30년 이상 갈 테마들이죠 자 작년에 관련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제가 중요한 기사라 그래서 좀 스크랩 하는게 있어요 어떤거냐면은 미국에서 천만 달러를 투자한다 초전도체 프로젝트에다가 근데 이거보다 중요한게 뭐냐 미국 정부에서 초전도체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비용 절감 에너지 전환 가속화 국가안보 강화 에너지 자립도 높이고 에너지 효율 계산한다 미국의 국가안보 1순위는 에너지안보입니다 여러분 기름 때문에 석유 때문에 중동에서 전쟁도 하잖아요 초전도체 국가안보 수준까지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중국이나 유럽도 마찬가지에요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초전도체에다가 왜? 핵융합 양자컴퓨터 이거 먼저 현실화 시키는 나라가 게임 체인지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당연히 해야죠 그래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AI하고 로봇은 정말 정부하고 대기업이 나서서 전폭적인 지원도 하고 법도 바꾸고 근데 컨텀 에너지 연구소나 다른 초전도체 프로젝트에 전혀 지원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작년에 연세대학께서 양자산업융합선도단을 만들었어요 자 이게 뭐냐 초전도체를 연구하는 팀이죠 컨텀 에너지 연구소랑 같이 대학에 계신 분들이 바보는 아니잖아요 자 가능성 있으니까 같이 연구하는 거고 자 그러다가 올 초에 드디어 국회에서 먼저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초전도기술 촉진법안 이제야 중요성을 깨달은 거죠 그리고 얼마 전에 있었던 APS 논란이 있었죠 자 이거 초록철회라는 그 단어 두 개 때문에 난리가 났었습니다 지난 주인가요? abstract with drone이라고 제가 이거 분명히 영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제약바이오 쪽 학회 이런 거 많이 할 때 제약바이오 세력들이 많이 쓰는 수법입니다 이거 철에 대고 나면은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수정하거나 보완해서 연기해서 올립니다 이거 버젓이 그 다음날인가 그 다음날인가 올렸어요 다시 3월 4일날 발표한다고 APS 이거 물리학회 컨텀 에너지 연구소에서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이거를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이거 세력들의 장난질이다 이슈 터지고 나서 지난주에 바로 신고가 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당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거에 제가 그래서 열심히 영상을 찍고 있잖아요 자 초 돈도차 말고 작년에 또 올랐던 이유 중에 하나가 ST 상장입니다 최근 리포터를 보면요 2025년에 북미 공장이 완공이 된다고 합니다 작년에 공모작업을 여기에 배택했는데 완공에다가 자 2025년 굉장히 중요한 한 해가 되죠 2차전지 기업들한테 IRA가 발휘됩니다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 세액공제 제한이라든지 해외 우려 집단 지정으로 중국을 공건망에서 배제시키겠다는 겁니다 미국의 공장에 있는 한국 기업이 유리할 수밖에 없겠죠 반사에 거둘 겁니다 자 그리고 뭐 외출 이런 것도 크게 늘었지만 SK온이나 LG 에너지 솔루션의 최대 공급사고요 수주 잔고 자체도 두 자릿수상 19.2% 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시 가장 큰 모멘텀은 북미 공장입니다 북미 시장에서 가장 큰 성장세가 예상돼요 2025년부터 실적이 더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신성 SD 훌륭한 자율사도 갖고 있고 초존도치 이슈도 있고 원래 LNS 벤츠 캐피탈에서 자회사에서 퀀터메니지 연구소 지분을 갖고 있었어요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 지분 관계 때문에 투자를 잘해서 올라간 거지 초존도치 기업은 아닙니다 신성 델타테크가 근데 3월달에 이슈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2월이었는데 약간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딜레이 됐는데 신성 델타테크가 자 미국에 있는 초존도치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자 인수작업 어떻게 마련하죠 신성 ST를 2차전지 기업에 매각하게 돼요 대박 일정 아닙니까 여러분 자 이거 최근에 신성 델타테크랑 신성 ST가 동반 급등한 이유는 제가 보기에 세력들이 살짝 눈치를 챈 것 같아요 아직 공식적으로 공시도 안 나오고 오픈도 안 됐는데 자 세력들이 안 해도 정보력이 무섭지 않습니까 자 3월달 일정입니다 신성은 자 ST를 매각을 하게 돼요 구매자 기업은 나타났고 매각한 자금으로 미국에 있는 초존도치 기업을 인수하게 됩니다 세 가지 기업 종목이 움직였죠 신성 델타 신성 ST 그 다음에 구매자 기업까지 자 배너에 방문에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 3158 8575 여기로 신성이라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정확한 일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한 내용까지 다 안내해 드릴게요 자 이게 시장이 오픈이 되면은 신성 델타 테크 ST 그 다음에 구매자 기업까지 세 종목이 급등이 나올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많이 흔들 거예요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정확한 일정을 알아야 여러분 정확한 매매 타점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매수매도 타점 신성으로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차트 보시면은 뭐 당연히 급등이 나온 종목인데 제가 이거를 제가 운영하는 중장기 방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신데 여기서 신호를 드린 게 언제였냐면은 잘 보시면 12월달에 확실하게 바닥을 만들죠 3만원대 계속 지지가 됩니다 그죠? 차트에서 딱 나오잖아요 이 구간입니다 그리고 박스가 하나 뚫렸어요 오랜만에 타점을 준 건 언제였냐면 신성 델타 테크 12월 14일입니다 이날이었어요 신성 델타 테크 3만 2,500원이 들였습니다 자 체결을 됐고요 그날 중장기로 꾸준히 들고 있다가 자 얼마 전에 매도를 합니다 급등이 나왔죠 많이 올랐죠 사실 너무 많이 올랐고 물론 더 가겠지만 21일날 이거를 매도를 합니다 미리 걸었어요 그냥 아예 아침에 21일날 신성 18만원에 전량 매도를 걸었습니다 체결이 됐어요 12월에 사서 두달만에 6배가 수익이 난 겁니다 나중에 중장기 방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이렇게 중장기 종목으로 매매를 했어요 그래서 급등이 나왔고 자 주봉 보시면은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한 흔적이 나오죠 그리고 급등 나오고 여기서 슈팅 나왔습니다 상승 세기가 나오면서 거래 터지면서 딱 올라왔습니다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 다음에 월봉 이 시간을 보십시오 10년입니다 7,8년 이상 기다려서 지금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매집하고서 세력들도 인내를 갖고 기다립니다 시간과 돈과 다 투자가 돼야 돼요 사자마자 100배, 20배 가는 종목 없습니다 연봉 보시면 자 이거 한 20년 차트인데 굉장히 오랜 기간 고생하다가 여기서 거래가 터졌습니다 그죠? 그리고 급등이 나왔어요 매집한 기간이 딱 보이면 자 짧게는 3년인데 길게는 8년입니다 몇 배 올랐습니까? 자 17배, 18배 많이 오르긴 했는데 기간으로 보면 아니에요 자 매집 기간이 굉장히 깁니다 그죠? 수익률은 상응에서 올라갑니다 여러분 3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13배 이렇게 홀수로 가는데 자 17배, 18배는 3년 이하일 경우에 적용이 되는 겁니다 3년에서 8년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가 났어요 이렇게 오랜 기간 매집했기 때문에 수익을 극대화 시킬 겁니다 수익 극대화 시키려면 어떻게 돼요? 개미를 털어야죠 개미 어떻게 털어요? 공포를 주거나 희망을 주면 됩니다 대표적인 게 공포를 주는 거죠 어떻게 줬어요 여러분? APS로 줬잖아요 초록초래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거 말고 또 APS로 이거 발표한다고 3월달에 그래갖고 또 올랐잖아요 이건 희망이잖아요 이건 공포고 똑같은 APS 이슈로 이렇게 털어내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신선 같은 급등주를 좋아하시잖아요 제가 증권에서 오래 있어서 잘 아는데 자 이거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다 먹지 못하는 이유는 잘라 먹는 이유 여러분들이 세력 기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박민수가 자 PB점에서 20년 이상 근무했어요 펀드매니저 애널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임원들 자 이거 세력 아닙니까? 펀드매니저들 공모펀드 사모펀드 영국펀드매니저들 관리금액이 조단위까지 갑니다 거대 세력이에요 아까 제 신성 ST 매각이나 초전도체 개업 인수 이런 이슈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세력 정보라는 얘기에요 그리고 얘네들한테 배운 게 이 세력 기법입니다 여러분 제 네트워크가 여기에요 PB점에서 20년 이상 근무하면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막강한 네트워크죠 정보 네트워크 ST 매각 일정이나 초전도체 개업 인수 일정 다 여기서 나온 거고 세력 기법도 이 친구들한테 제가 배운 겁니다 이거를 일부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 있냐면 패턴 분석을 먼저 해야 되고요 두 번째 매물을 어떻게 매니지하는지 얘네들이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역사적 신고가 다루는 방법도 있어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일부라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은 여러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력들한테 가장 중요한 게 역사적 신고가가 났다는 거예요 대응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사인을 어떻게 잡으실 겁니까? 세력들이 어디서 팔아내는지 팔은 거 같아서 팔았는데 거기서 따불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기다렸다가 팔았는데 다 털어내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APS 일정으로도 자 겁줘서 팔기도 하고 희망을 줘서 팔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 영상에서 일일이 다 설명을 못 드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어요 미국 초돈체 기업 인수 대응 전략 자료 이전에 신성 SD 매각이 있는 거죠 매각을 한 다음에 인수를 하게 될 겁니다 동시 다발적으로 터질 것 같은데 자 기초교육 여기에 세력 기법 제가 넣어놨습니다 3월달 일정도 포함시켰고 이거 상장기업 90% 정도는 다 적용됩니다 지금 같이 추춤할 때 주가가 미리 받으셔야 됩니다 자료 3168에 8575로 아까 신성어 그냥 일정이었죠 이건 신성어하고 R로 보내주세요 리포트 그럼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다음에는 초존도 측해 인수하는 기업면까지 파악해서 제가 자료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다 이렇게 급등락 하잖아요 실시간 대응방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신성 델타테크 사인도 드릴 거고 자 지금은 급등주를 드립니다 입장하시면 3종목 정도 100에서 500%짜리 제2의 신성 같은 종목이겠죠 자 먼저 입장하시면 이 급등주 드리고 나중에 신성 델타테크도 사인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신성하고 T로 보내주세요 텔레그램 500명한테 링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시간 대응방 텔레그라마 만들었고요 급등주도 3개 드리고 신성 델타테크 사인드드립니다 그리고 중장기 방에서 아까 제가 매수 사인 나간 거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분이 들어와 계신데 신성 델타테크 3만 2,500원에 12월달에 들여서 엊그저께였죠 2월달 18만원에 매도여서 6배 정도 수익을 챙겼고요 자 그 다음에 신성 HST도 제가 매매를 했는데 이거는 신성보다 한 달 정도 늦게 샀습니다 1월달에 보면 계속 바닥을 기고 있죠 애가 그죠? 1월 22일인가 제가 매수가 들어갑니다 이날 이하에요 자 매수 사인 드린 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신성 HST 1월 22일이죠 자 신성 HST 2만 5,000원에 매수했습니다 뭐 그 가격 거의 근처에서 산 거죠 4,000원 5,000원대 특급 정보도 있었고 자 구간은 여기입니다 그죠? 여기서 매수를 했어요 매도 사인 언제 드렸냐 신성 델타테크랑 같은 날 매도했습니다 이것도 같은 이슈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21일날 신성 HST 7만 3,000원에 미리 걸었습니다 자 그날 고가가 7만 4,300원인가 그랬죠 이것도 사자마자 한 달 만에 자 2만 5,000원에 샀으니까 3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신성이 6배 났고 그 다음에 역사적 신고가라는 종목이 하나 더 있죠 엔캠이라는 종목입니다 2차전지 전액 관련 기업인데 거래가 안 되다가 갑자기 12월달에 170만 주가 터집니다 12월 4일이었죠 이날부터 주시하고 있다가 실제로 신호가 나간 건 언제냐면 자 12월 7일입니다 이날 산거죠 계속 보유하고 있다가 이것도 21일날 정리합니다 그날 제가 3종목이어서 5종목 정도 매도를 했는데 자 고가가 358,500원이었죠 이것도 제가 그날 미리 신호로 되었죠 엔캠 35만원의 전량 매도 걸어서 체결이 됐습니다 이것도 한 5배 정도 수익이 난 거죠 12월달에 있어서 2달만에 엔캠 5배 신성 ST 3배 신성 델타테크 6배 지금 말씀드린 종목만 하더라도 수익률이 1000%가 훨씬 넘습니다 다른 종목들도 많은데 다 못 보여드리고요 시간 관계상 1번으로 입장하시고요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라든지 신성 ST나 엔캠은 2차 매수 나갈 거니까 미리 미리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인의 종목 중에 한두 개 정도 문자로 가격 보내주시면 동일 종목 2인 이상일 경우에 제가 따로 매매 신호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리포트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삼성전자에서 미래사업기획단을 만들어서 M&A 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죠? 7년만 M&A 한다는 얘기에요 제가 그래서 세력 인맥을 좀 동원해 봤죠 펀드매니저, 애너리스트, 외국계 증권사인원들 자 이게 삼성 출신분들이 계셔서 의외로 쉽게 어떤 종목, 어떤 섹터를 보고 있는지 좀 알아내봤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뭐 오늘 발표가 된 것 같은데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 기업 밸류업 PBR 인덱스 나온다 이런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뭐냐면 자 코리아 밸류업 프로그램입니다 PBR이 낮은 종목을 띄우겠다는 얘기입니다 펀은 들어보셨죠? 이건 Earning이고요 E가 얘는 북밸류입니다 기업이 갖고 있는 자산들 장부에 기록된 거 공장, 장비, 설비, 토지, 임야, 부동산, 일체 지적재산권 이런 거 전부 다 0.5가 나온다 청산가치가 주가는 다블라도 된다는 거고 0.3은 3배, 0.5배입니다 TBR 이하 종목들이 땡기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식으로? 인덱스도 만들고 ETF 그래서 기간에 오긴 들어오겠죠 그러면 당연히 급등이 나오는데 그전에 중요할 게 얘네들이 품절주가 많아요 더군다나 기간이 건두는 순간 폭등입니다 여러분 물량을 미리미리 사놔야 되고요 오늘 발표한 내용 보면 3분기에 나올 건데 세제 지원이나 이런 것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저평가를 해소하겠다 아무튼 저평가 종목들 땡기겠다는 얘기인데 ETF나 펀드 만들어서 기간에 오긴 들어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군다나 외국인들이 7조로 배팅한다는 얘기 했어요 저 PBR 종목에다가 그래서 만든 리포트 처음에 삼성 리포트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에서 만든 리포트들은 아무래도 기술주가 많아요 성장주 그죠? 그 종목들 어떻게 리포트를 만들었냐면 제가 삼성그룹 미래사업기획단 지분투자 종목입니다 섹터는 AI 로봇 자율주행이고 구간별 대응전략 비상장 해외상장 기업 리스트 AI 로봇 자율주행 여기 있는 종목들은요 수익률 100에서 500%짜리입니다 비상장 이건 1000%짜리에요 100% 성장주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트에서는 좀 부족하죠 성장주만으로 추가적으로 만든 리포트가 PBR 리포트입니다 코리아 밸류 프로그램 관련 저 PBR 핵심 종목 섹터는 3개죠 업종, 시가총액, 실적 유통 물량 유통 물량에 품절주 들어가 있고요 엘리엘트 파동 이론을 기술적 분석하고 예상 수익률 탑3 종목 시청 대비 현금 보일 1위 종목 여기는 대부분 다 같이 줍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가장 소외됐던 섹터죠 전화번호 010-3158-8575로 삼성 리포트 삼성으로 보내주시고요 PBR 리포트는 PB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종목 발굴의 끝판왕 리포트 2개 꼭 챙기시고요 신성 델타테크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역사소 신고가, 엔캠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응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차익실홄 한번 하고 나오긴 했는데 이참에서도 들어갈 거니까 미리미리 필요한 자료도 받으시고 필요한 방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신성하고 R 리포트 있었고요 신성하고 텔레그램 실시간 대응방 급등주 3개 드리고 인원 500명이고 세 번째 1번 중장기방 매매신원으로 나온 거 보여드렸죠 그 다음 네 번째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는 3168-8575 배너에 있는 번호로 해주시고요 자료 요청했는데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먼저 확인하시고 한번 보내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과 급등주 3개 먼저 드리고요 인원 500명 1번은 중장기방 삼성 리포트 PBR 리포트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리포트 3개 신성 델타테크 초존도체 기업 인수 다음에 기업명 파악하게 되면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료 꼭 받으셔야 됩니다 이거 대응 전략 다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성장주가 들어가 있는 삼성 리포트 가치주가 들어가 있는 PBR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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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